여러분 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역입니다. 아우 신난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뭐야 자꾸 인터뷰 영상도 신난다. 그 다음에 지난 1일 날 영상도 아 신난다니까요. 3주 만에 와서 지금도 하우스 안에 온도는 높아요. 그지만 예전 같지는 않고 너무 신납니다.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이러니까는 이게 지치지 않고 다육생활을 하나 봐요. 이번 시간 제가 구름다역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쁜다역 되게 많이 왔고요. 소개 사인이 없어서 되게 아쉬운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을 제가 쇼핑 시간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이드 글로우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드 글로우 큰생 만원인데 와우 색감이 이렇게 예쁘냐. 오늘 제가 라우웨스트 애들만큼 쇼킹한 게 얘야. 제이드 글로우 색감 너무 예뻐. 이렇게 예뻐. 세상에 어떻게 뽀얗게 예쁠 수가 있어. 제이드 글로우 군생은 보니까 4두 기본 4두 군생 이상입니다. 보트 사이즈 8.5cm 풀분에 4두 이상. 제이드 글로우 군생은 만원인데요.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군생 사이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8cm 풀분에 식지에서 보시면 만족도 최고. 분갈이 했을 때 저는 화분에 살짝 분갈이 하기는 힘들어도 넘쳐나는 수형으로 분갈이 했을 때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이드 글로우 군생 가격 너무 사랑스럽죠. 진짜 8cm 풀분에 딱이에요. 100분 라인 뭐 하나 안 예쁜 게 없어. 피치 캔드 좀 많이 닮았다. 어머 여보세요. 색감 보세요. 설레어라. 이렇게 작은 색감 변화해도 이렇게 설레이는 계절이 지금이네요. 제이드 글로우는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펜타드럼 실버 금 2만원. 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펜타드럼 금은요. 보통 펜타금 이 정도 하면 진짜 가격대가 제가 처음에 해외 채널에서 만났을 때 24만원씩 했었어요. 24만원씩 했던 게 국내에서도 펜타드럼 금이 가격 지금은 굉장히 착하죠. 근데 이렇게 실버 금. 너무 우아하죠. 코트 사이즈는 지금 11cm 포트의 실제가 되어 있고요. 실버 금. 펜타실. 펜타드럼 실버 금 2만원. 정말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자, 해보세요. 너무 예쁘죠. 뭐하나 진짜. 와 진짜로 정말 잘생긴 금. 펜타드럼 특징이 애들 시츄 아까들 코처럼 다리미로 여기를 탁 물러놓은 것 같이 생긴 게 펜타드럼의 특징이죠. 얘네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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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발랄 하지만 다 크고 나면 엥 이렇게 딱 됩니다. 이제 납작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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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니깐요. 여기 펜타드럼 금의 특징. 이런 게 요아가의 특징이죠. 펜타드럼 금 가격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콜드브르 금생 1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트 사이즈 14cm 포트에 3도 이상 금생 콜드브르는 14,000원. 와우 잘생겼다. 예쁘다. 저는 콜드브르가 지금 얘가 라인이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여기서 라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오우 색감 정말 끝내주고 진짜 보라백스에 가까운 핑크빛감으로 나와요. 제가 이 콜드브르를 한 3년쯤에 수입품으로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얼굴 외두 하나의 가격대가 2만 8,000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났던 애가 콜드브르예요. 콜드브르 3도 군생 14,000원. 지금은 요렇게 군생으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색상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우 요 녀석 너무 예쁘죠? 콜드브르 가격은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뻐 진짜 잼스톤은 이런 거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잼스톤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여러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흑장미 스타일의 잼스톤도 있어요. 그러면 흑장미 스타일이 잼스톤을 살 필요가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잼스톤은 딱 이필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자 포트 사이즈 지금 11.5cm 풀분의 시재가 되어 있습니다. 잼스톤 쌍두가 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런 거 사야 돼 요런 거. 요거는 쌍두니까 싹 갈라가지고 하나씩 키워도 될 것 같아. 아우 요기 생장점 주변에 이 오묘한 느낌. 진짜 요거는 정말 어떤 까망에도 이런 느낌 나지 않지 않나 싶어요. 잼스톤 너무 매력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요 잼스톤 쌍두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참 괜찮아. 얘 정말 가성비 괜찮아. 마로닐 콘생이 만원이야. 근데 완전 꽃다발처럼 수영이 이렇게 예뻐. 색감도 예쁜 것이. 포트 사이즈 12cm 보드에 머리밥이 이렇게 많은 애가 만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머리밥이 많은 거야. 요 마로닐은 약간 보라보라한 그런 느낌이 남아서 생장점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각 라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마로닐의 특징. 팥죽색감으로 물이 들어오죠? 마로닐 콘생. 완전 사이즈 좋은 요녀서 가격대 만원이에요. 와 뭐야 왜 후레늄 가격대 없어? 갑자기 궁금하네. 요 마로닐 콘생 만원. 제가 우리 매니아님께서 아까 인터뷰한 매니아님께서 요 후레늄 선택해 가셨거든요. 마로닐 콘생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귀하다 귀해. 까멜리아 콘생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까멜리아가 콘생이 만원 콘생이 있네요. 포트 사이즈 11.5cm 분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수가 둘, 넷, 여섯 개, 일곱 개. 둘, 넷, 여섯 개, 일곱 개. 보통 6, 7도 정도 되는 까멜리아 콘생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까멜리아는 여러분들 나나오쿠민이 많이 닮았어요. 나나오쿠민 많이 닮았는데 나중에 끝판까지 물이 들었을 때는 모양새나 색감이 나나오쿠민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약간 사이즈가 소품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이 까멜리아도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는 다육이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여러분들 키워서 꼭 한번 물들여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왕대품 사이즈 꼭 갖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다육맘들 까멜리아 뭐가 예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이 사이즈로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1.5cm 분분의 까멜리아 6두 정도 군생을 가지고 있는 요이석들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샤넬 콘생 5만원. 제가 지난 일요일 날에 샤넬 외도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샤넬 이렇게 군생이 있습니다. 샤넬 군생 사이즈 너무 좋죠. 제가요. 우리 구른다육에서 대품 이 독일 샴페인 군생이랑 그 다음에 또 원종 엘리자베스 군생을 사다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키워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샴페인 종류 군생을 진짜 추천드려요.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요거 16cm 보드를 가득 채우고 있고 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여섯, 십두나 됩니다. 십두 샤넬 군생 가격은 5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르테 군생 만원입니다. 와, 포르테 어머나 세상에 라인이 이렇게 예뻐. 머리밥이 이렇게 많아. 색감이 이렇게 예쁘냐. 자, 오, 이렇게. 코트 사이즈 11.5cm 펄분에 포르테 군생은 만원입니다. 약간 백분감이 조금 많이 들어간 애가 있고요. 살짝 백분감이 좀 덜어나가가 있네. 와, 요거는 태생적으로. 얘 봐요. 얘는 백분감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쪽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른 이런 느낌. 자, 포르테 군생 만원. 와우. 컨디션이 되게 좋네요. 포르테 색감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진짜. 형광빛감에 피크빛감. 거기에다가 살짝 큰 백분감을 두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여기서 너무 예쁩니다. 자, 제가 라인 조금 예쁜 아가를 골랐는데 얘만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다른 아가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가을 되면 물이 들어오죠. 어우, 얘도요. 너무 사랑스러운 이 모습. 자, 요 포르테 군생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본 오닉스 중에서 제일 예뻐. 자, 오닉스 철화 24,000원. 우리가 오닉스를 그동안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짤똥하게 굳어지면서 와우, 독특하고 예쁘다. 오닉스가 이런 맛을 키우는 거구나. 오닉스 철화 2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뭐야, 뭐 뮬란이야 뭐야 이렇게 딱 구별이 안 됐었다면 지금 이 오닉스 철화는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묵으니까 완전 자기만의 삘을 딱 가지고 있네. 오, 독특하다. 이런 느낌? 약간 그 미인 종류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저는 얘 물든 거 보여서 먼도랑 좀 닮았다 싶었는데 색감만 닮았었나 봐. 자, 12cm 포트에 오닉스 철화 가격은 24,000원 보여드립니다. 철화가 다 풀려서 이렇게 생얼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요 녀석, 요 녀석이 너무 예뻐. 여기 진짜 이 생장점은 이 다글다글하게 진짜 야무지게 엮여져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오닉스 철화 가격은 24,000원. 어, 여기 이거 군생들은 어떡하지? 얘네들은 철화가 읍수. 철화가 다 풀렸어. 자, 오닉스 24,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아이시 핑키 군생은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시 핑키, 와우. 자, 이렇게 사이즈. 오, 풍성합니다. 아이시 핑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두빛감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감돌잖아요. 요화가들은 주황주황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안쪽의 라인을 살짝 그어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아이시 핑키. 요 아이시 핑키도 옛날 다육인데 지금도 매니아님들 사이에서는 큰 사이즈들이 인기가 많은 아가가 바로 아이시 핑키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라인 보이시죠? 예쁘죠? 손톱 끝에 살짝쿵 요렇게 주황주황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시 핑키 군생 포트 사이즈. 지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 요 아이시 핑키 군생 가격이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겼다. 자, 골드 섀도우 큰생은 3만원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골드 섀도우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요 달기의 어떤 가격들은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 묵혔나 뭐 두스 사이즈 이런 것도 있지만 요 녀석이 무거진 그 무거진 정도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가격대가 있고 금이 얼마만큼 골고루 잘 들어가놔도 영향을 미칩니다. 얘는 금인데요. 금이 어떤 게 금이냐면 요런 게 금이에요. 약간 몬스터 같은 요런 얼굴들이 있어야 금인데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금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요 금이 너무 강하면 다육들이 못 커요. 그래서 요 정도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두 군생이 너무나 지금 목대가 나오면서 잘 지금 만들어져요. 어우 얘 너무 좋다.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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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게 금이에요. 여러분들 아픈 게 아니라 골드 섀도우 금 오두 이상 군생 3만원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몬로 몬스터 금 외두 가격은 2만원입니다. 몬로 몬스터 보여드리는데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몬로 변이 그러니까 모양 변이가 있는 아가들을 우리가 몬스터라고 부르죠. 약간 백분감이 조금 덜한 곳도 있어서 요런 몬스터 아가들이 색이 조금 더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밝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불되기 그게 문제가 아픈 줄 알고 적심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죠. 자 요렇게 몬스터 못생긴 모양으로 여러분들 키우는 겁니다. 자 몬로 몬스터 가격은 2만원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마블 스톤 금 3만원 와우 독특하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정말 멋지게 생겼어 전체적으로 실버 느낌의 그런 금빨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네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정말 잘생긴 요 마블 스톤 금 가격은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마블 스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샤인스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요 녀석은 샤인스톤 만원이었고요. 요 녀석은 마블 스톤 지금 3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금빨이 진짜 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 실버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12cm 포트를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요. 직경 사이즈가 거의 14cm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 스톤 금 외두 가격은 3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오뎃땀은 저는 생각나는 게 그 과자 있잖아 과자 생각나 자 오뎃땀 6천원 와우 지난 시간 제가 일요일날에 여러분들 다크오파를 6천원대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맞먹는 아가가 바로 요 오뎃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뎃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뎃땀 6천원 사실 아직 애기애기한 면이 있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더 얘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더 키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살짝 굳힐 수도 있겠죠. 굳히면 사이즈는 살짝 줄어들 수도 있죠.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굳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예봐 예봐 모양이 너무 예쁘다. 오뎃땀 7.5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는 요 녀석 가격은 6천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쁘다. 이름 맞추기. 너 세이레니아 드라큘라야. 드라큘란가? 어디 한번 볼까요? 드라큘라. 어머 가격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6천원이야? 와 대박. 와 얘 색감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진다니까 더 예뻐져요. 더 빨딱한 판들 하면서 빨강빨강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와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드라큘라는 성격이 참 좋아요. 그렇고 딱히 그렇게 아프지 않고 철화 사이즈가 잘 커져. 그래서 재밌어. 진짜 재밌어. 7.5cm 풀분의 요 드라큘라 가격은 6천원. 와 요거 너무 좋다. 요거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요거 너무 좋다. 이 저는 철화가 되게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엮여져 있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좀 흐트러진 거 더 좋아하는 이유가 쌩얼이 이렇게 터지는 게 더 쉬워갖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자 드라큘라 가격은 6천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퍼플 피치는 8천원입니다. 아까 잼스톤 보여드렸잖아요. 그 잼스톤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이 잼스톤보다 얘가 단수가 훨씬 더 많아요. 잎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8.5cm 풀분의 퍼플 피치 쌍두 가격은 8천원. 생장점 주변 독일 샴페인처럼 진보라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녀석입니다. 퍼플 피치 쌍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토리만의 해시스의 어떤 그런 각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래서 얘는 같은 까망이라도 한쪽이 그런 쪽에서 온 까망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플 피치 쌍두 가격은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블레르블랑크 군생은 8천원입니다. 와 블레르블랑크 좀 보세요. 아직 아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블레르블랑크 군생들 여기 사이에 입장 라인에 살짝 핑크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봄에 버드나무나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에 약간 연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올 때 막상 가서 보면 퇴기 존재감 없는데 멀리서 봤을 때 그 보이는 연두빛감이 굉장히 싱그럽고 사랑스럽잖아요. 얘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가까이 보면 뭐 이게 붉나? 이게 핑크인가? 싶지만 어딘지 모르게 핑크빛감이 도는 이 모습 너무 예쁩니다. 두수가 굉장히 많죠. 플레르블랑크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도톰하게 살밥이 올라오면 너무 예쁘거든요. 얘도 진짜 지우개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 플레르블랑크 군생 머리밥이 많은 여여성 이거 8천원이에요. 색감도 지금 예쁘게 들어오고 있죠? 좀 더 통통하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플레르블랑크는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체리엠 3두 군생은 만원입니다. 체리엠은 머리밥에 하나가 더 있거나 하면은 가격대가 2만원? 2만원대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체리엠 3두 군생이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2도 아니잖아요. 3두잖아요. 3두 만원이면 너무 괜찮죠.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포트 사이즈 11.5cm 폴분에 체리엠 3두 군생 만원입니다. 처음에 체리엠이 나왔을 때는 이게 뭔 맛인가 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매력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안쪽에 살짝 이런 각이라든가 손톱 끝에 이런 살짝 뾰족한 이런 손톱 모양이라든가 너무 예쁘고 얘가 이제 더 큰 사이즈 군생으로 나왔을 때 아 얘는 얘는 진짜 색감이 너무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다이어트. 자 요거 체리엠 여러분들 2만원 큰 사이즈 대비해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요 지금 요 요 체리엠 3두 군생 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지금이 무엇이냐 레드문 철화 어머 웬일이야 레드문 철화가 6천원이라고? 말도 안 돼.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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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은 사이즈 6천원이 나왔어? 뭐야 소개해야지. 아니 아니 소개는 아닌데 안 할 수 없지. 이거 꼭 가져가야지 꼭 가져가야지. 레드문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자 레드문 철화 6천원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에 실제 되어있습니다. 오늘 쇼핑 목록에 꼭 담아야 되는 아가가 바로 요 레드문 철화입니다. 레드문 생얼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레드문 쌍두를 너무나 예쁘게 키워가지고 요 레드문은 진짜 언제나 강추해요. 언제나. 레드문 사이즈 어 괜찮습니다. 가격 6천원. 요거 여러분들 강추드립니다. 아우 너도 예쁘다. 너 가격 얼마야? 5천원? 와 이쁘다 이쁘다 크림티 5천원? 와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가가 5천원이야. 8.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백봉과 라우이의 교비종이고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품종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녀석이에요. 뭐 닮았어요? 라우이 닮았죠? 백봉도 키우다 보면 닮은 모습들이 나온답니다. 어우 사랑스럽다. 진짜 예쁘다. 8.5cm 풀분은 넘쳐나서 거의 사이즈가 11cm에 육박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티 외두 가격 5천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림티는 어느 순간 사장님 좀 이렇게 4두 5두 군색 조금 큰 거 좀 어디 나오면 안되나? 얘네들이 그런 게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귀해 이게. 자 크림티 5천원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아이스에이지 돌기 금인데 너의 가격은 8천원이야. 와 대박이다. 근데 이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묵은 아가예요 여러분들. 아이스에이지 돌기 금이 처음에 보면은 이게 돌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돌기가 나왔거든요. 요게 돌기예요 여러분들. 요게 요게 지금 얘는 뿌쩍뿌쩍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갈빵처럼 뿡 하고 올라오는 게 돌기거든요. 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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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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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도 뿡 하고 올라와 뿡 하고 올라와요. 와 아이스에이지 돌기 금 소품입니다. 요거 포트 사이즈는 지금 요거 8.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에이지 돌기 금 돌기가 나왔을 정도로 오래오래 묵은 아가를 여러분들 8천원 해드립니다. 와우 8천원에 돌기 있는 아가들 좋아하는 다용맘들께서는 요거 품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아이스에이지 돌기 금 키우고 계신 분들도 비교해 보세요. 거기 돌기 있는지 여러분들. 자 아이스에이지 돌기 금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베르테르 군생 8천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지금 요거는 대략 한 11.5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삼두군생 가지고 있는데 요 베르테르 저는요 5.5 종자포트 작은 사이즈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색감 완전히 환상적으로 예쁜 것부터 만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 너도 이쁘다. 어느 순간부터 요렇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군생 군생 아가도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먼노랑 아리엘 큐베정이라고 하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고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냐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 베르테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베르테르? 아 띠아모랑 헷갈렸어. 띠아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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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슈. 자 베르테르 요 녀석은 11.5cm 풀분에 베르테르 가격은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너의 이름은 멜리오다스 삼두군생 만원 포트 사이즈는 11.5cm 풀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멜리오다스 지금은 살짝 아가아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입장 앞면은 반듯하게 입장 뒤면은 통통하게 짱구처럼 나오는 게 멜리오다스의 특징입니다. 멜리오다스 손톱은 마치 고양이의 손톱을 보는 듯이 날카로운 면이 있죠. 똑같은 까망 다독들 중에서도 유독 요아의 손톱을 약간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번듯하게 생겼으며 멜리오다스는 멜리오다스만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요아가 되겠습니다. 포트 사이즈 11.5cm 풀분에 삼두군생 멜리오다스 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질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너무 신났고요. 와 그동안 봤던 다육들이 이렇게 예뻐지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름다육 사장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이 로제를 되게 좋아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로제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진짜 우아하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키워내셨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견본이에요 견본 와 이런 애가 그 진상을 떨면서 그런 때가 있다니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얘들 보세요 아트델리 너무 예쁘죠? 아 치비반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들 아 예쁘다 예쁘다 빨리 인사하고 나는 빨리 쇼핑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어머 얘도 너무 예쁘다 사장님 다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얘 진짜 예쁘죠? 뿌리맞은 나 최고야 다음 시간 다시게요. 안녕히 계세요.